첫 번째 아 미국 간 동생도 안 보고 싶은데 진행 선배는 며칠 못 봤다고 왜 이렇게 보고 싶냐 보고 싶다 뭐 하세요? 출근 안 해요? 어? 해야지 근데 누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? 어? 누구긴 누구야 당연히 경폐지 미국 간 경포 아 내 동생 보고 싶다 왜? 정말 경폐야 경폐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정말인데? 잡았다 바퀴벌레가 있어서요 저번에 사람 불렀는데 아직도 있네 이제 사람 부르지 마세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바퀴벌레 같은 거는 그냥 제가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헤이 세스! 워싹! 웬일이야? 그것도 동생이라고 경폐 환정이 들리네 근데 저도 들려요 언니 뭐? 너도? 에이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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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뭐야? 왜 왔어? 네 걱정하지 말아요 수연 선배의 동생이 미국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좀 늦게 온대요 내일 방송 준비는 우리끼리 먼저 하죠 네 저는 어제가 스텝 바이 돼 있습니다 뷔 PD님 생마는 얼마나 준비할까요? 한 접시 정도 준비해놔 하 아나운서님이 되실 거니까 깨끗하게 준비해놓고 네 안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? 아이 그냥 먹읍시다 매운 걸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우리 반 하수도란 애처럼 뭐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옛날에 풍파동 살았다고 그랬죠? 혹시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? 나 풍파고 출신 아닙니다 어? 나 풍파고라고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? 류규우 씨 입사원서에서 봤습니다 저 라디오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왜요?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반 하수도랑 닮은 거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입니까? 아니 죽어도 마늘 안 먹겠다는 것도 그렇고 가만 어디 안경 없나? 여기 있습니다 고르세요 안경 끼고 아이 왜 이래요 가만 있어봐요 어디 껌 없어요? 껌? 껌? 여기 있습니다 네 히스토가 뻐드렁이었거든요 그만하십쇼 마늘 먹겠습니다 됐습니까? 네 나란 말쌈이 둥기게다란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인내를 고조 홀빼져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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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빠 가게 문서를 들고 깽단을 찾아갔다고? 흠 흠 아빠 가게 문 닫을 뻔했어? 그렇다고 애를 돌려보내면 어떡해 난 얼굴 봤으니 됐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엄마 엄마 아 무슨 엄마가 이래 음 맘이 토킹어바웃 왓 세계적인 꼴토마 한국에서 사고친 것도 모자라서 거기까지 가서 사고치냐? 아 아파 겁나 아파 못살아 아 미안 소민씨 경표가 없으면 모를까 방도 없고 아 제 사랑은 아니지만 저 거실에서 잘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잔 적도 있고요 다 큰 남자애도 있는데 그건 좀 그렇지 미안하게 됐어 그럼 저 당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? 오늘은 늦었으니까 나랑 자고 내일까지 짐 정리해줘 미안 저는 할 수 없죠 뭐 후 후 후 가 에도 한참 안녕 인정 지루